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은 한국말 성경에는 없어요 영어 원문 성경에는 있고 영어 성경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왜 이것을 바로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 버린, 생략한 그런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은 그 이후에 이렇게 번역된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한국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도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그 이후에 다 비슷한 거죠 이 일들 후에 다 같은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바로 제가 무릎을 딱 친 말입니다 그리고 it, it은 뭐예요? 이것이 came, came은 뭐예요? 왔다! come, 이게 온다 하니까 그래서 오다 그런데 came은 come의 과거형입니다 이런 일이 왔다 왔다! 뭐 하러 왔다? 뭐 하러 왔다? 뭐 하러 왔다? to 뭐예요? 뭐 하기 위하여 왔다? to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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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 pass란 말을 우리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일반인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뭐 korea pass 뭐 이랬어? 그 무슨 말이에요? 관심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제쳐놓고 또는 북미 회담을 하니까 우리가 아베 일본 수상이 트럼프한테 우리 그 납치, 일본인 납치 문제도 좀 북미 회담때 좀 거론해 주면 좋겠다 트럼프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고 결국 북미 회담은 한국과 미국과 북한이 세 나라가 지지고 벗고 하니까 일본은 어떻게 되어버렸어? 일본은 제 3자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걸 무슨 pass라 그래요? 일본 pass 일본은 그냥 지나치고 It came to pass 이 일이 오긴 왔는데 뭐 하러 왔다? 그냥 지나가 버스가 안 서? 이 정거장에 서야 내가 탈텐데 어떻게 해? 그냥 이 정거장은 지나가 버려 지나가 버려 그래서 이 일이 지나가기 위하여 왔다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 빨간색 글씨가 다 Came to pass라고 나오는 성경절이에요 이 성경절이 몇 개다? 456번 이렇게 성경은 모든 어떤 일들이 알고 보면 뭐 하러 온 거다? 이 일이 닥쳤는데 어떻게 하려고 뭐 하려고 닥친 것이다? 지나가기 위하여 닥친 것이다 내가 암에 걸렸다 뭐 하기 위하여 걸렸다? 지나가기 위하여 지나가기 위하여 모든 이 땅의 일들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기 위하여 오는 것이다 우리가 결혼을 해도 이 결혼도 어떻게? 다 우리 죽음은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닥쳐 오고 닥쳐 왔다가 결국은 지나가기 위하여 온 것이다 지나가기 위하여 온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성경의 생각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지나가기 위하여 왔지만 안 지나가기 위하여 온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안 지나갈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일시적이다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만 영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셨다면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지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기 위하여 온 것이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서 닥치면 이게 영원할 것 같아 그렇죠? 안 지나갈 것 같아 이게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지나간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저도 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이게 영원할 것 같아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고통스러울 것 같고 이게 끝나지를 안할 것 같아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자꾸 운다고요 이건 언젠가는 끝나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내가 고통을 바꿉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우리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단이 병을 줘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지만 사단은 무엇을 주는 겁니까? 사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 싶으신 생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명을 받으면 이 귀중한 생명을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바다에서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망은 우리에게 와도 그것은 지나가기 위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왜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기 위하여 나는 그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암을 지나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것은 우리 우리 순임씨가 아주 그 허리가 지금 아파서 그런데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느낌으로는 이게 영원히 갈 것 그렇죠? 그래요 제가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저도 우리 아들이 아플 때 영원히 갈 것 그렇더라고요 영원히 갈 것 우리 아들이 마약을 해서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성격도 좋고 그렇던 내가 텔레비를 봐도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집을 못찾아 운동도 잘하고 스키는 시시하고 스노보드라는 것 하나짜리 시타로 하는 것도 그렇게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잘하던 내가 이제는 자전거도 못 타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내가 많이 망가져서 솔직히 말해서 현대의학적으로는 절망입니다 그 아들은 정신 때문에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내가 나가면서 집을 못찾아 들어오고 다른 집을 보고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문 열고 들어가 그러면 주인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경찰을 부르고 그래서 경찰이 저한테 연락을 하고 이런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신경이 곤두서고 언제 무슨 사고를 어떻게 칠지를 모르는 그런 심각한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잘 때도 긴장이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로서는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정신병으로 보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바깥에 못 나오고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본인의 동의 없이도 어떻게 막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철저히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현대의학적으로 정신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이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1부 세미나때 생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일단 죽었으면 인간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러나 누구는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 계란이 25도에서도 썩어요 그렇죠? 28도에서도 썩고 30도 되면 더 잘 썩고 34도가 되면 더 빨리 썩고 36도가 되면 뭐예요? 금방 썩고 37도가 되면 뭐예요? 후닥닥 썩고 38도가 되면 눈 깜빡할 때 썩어요? 안 썩어요? 눈 깜빡할 때 썩어야 될 계란이 37도보다 더 높은 38도가 되면 안 썩어요 며칠 동안 안 썩는다고요? 21일 동안도 안 썩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볼 때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맞으셨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볼 때 내가 의사로서 볼 때는 가망없어 그래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분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제가 아무리 가망없어 보이는 제가 의사로서 볼 때는 가망없어 보이는 환자라도 어떻게 낫게 하시더라 라는 그런 믿음이 여기 들어왔어요 아시겠죠? 내가 절망이 되면 희망이 없어지면 자꾸 슬퍼죠? 그러나 그러나 내가 끝까지 하여튼 간에 그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긍정적인 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은 지나가기 위해 온 것이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라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 나름대로는 다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플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라는 그거는 누가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소리에요 그건 사단이 부정적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보도 그러면 나는 사단의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악령편으로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가도록 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쪽을 선택하니까? 악령쪽을 선택하니까? 악령쪽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지나가 버리게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딸 문제도 그렇고 아들 문제로 참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전망해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 지경이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차도가 없어 1년이 지나가도 아무 차도가 없어 2년이 지나가도 아무 차도가 없어 3년이 지나가도 아무 차도 없어 4년이 지나갔어 그런데 자꾸 절망스럽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성경을 펴서 보면 그래 모든 것이 뭐하러 온다 지나가기 위하여 온다 더 기도하면서 더 기다리죠 그런데 어느 날 아 얘가 갑자기 아침 식사를 끝나더니 자기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4년 동안 학교가 뭐고 없어 가방을 가지고 오더니 가방에서 책을 꺼내요 그래서 왜 책을 다 보냐 그저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왜 책을 다 보냐 이렇게 한마디 건너면 막 욕 바가지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아무 소리 안 오고 하여튼 좋은 일이 아니에요 책을 꺼내서 편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혼자서 마음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뭐예요? 드디어 차도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 자식이 공책을 꺼내 책을 펴고 공책을 펴더니 볼펜을 쥐고 책을 보고 책을 베끼는 것 같아 책을 그냥 읽지 책을 왜 베끼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베끼어요 그래서 나중에 화장실 가고 난데 한 두 시간 후에 화장실 가더라고요 가고 난데 뭘 베끼는가 이렇게 보니까 공책에다가 여러분 그 책을 베끼는데 맨 첫 줄만 자꾸 반복해서 베끼는 거예요 와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다음 줄로 못 넘어가 맨 첫 줄만 자아악 이야 그래도 이거 대박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이 도전을 해오고 악령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럴 때 참으로 끈덕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면만 봐야죠 어떻게 한 줄만 베끼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 보니까 두 줄을 베끼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흘째 보니까 한 다섯 줄을 베끼고 그 점점점점 발전해요 예 그래가지고 한 열흘 되니까요 한 페이지 다 베끼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한 달이 지나니까 샤아악 하더니 한 두 달 후에는 책을 딱 들고 뭐예요 쭉 읽더라고요 4년 동안 책하고 완전히 거리가 무너져요 이게 처음에는 책을 읽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혼자서 한 3개월 동안 책 가지고 실험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안 넘어져요 우와 뇌신경 세포가 어떻게 재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의 중심을 좀 잡을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제가 그런 제가 고통을 겪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다 해드리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이 자식이 자전거를 타고 없어져요 없어져 가지고 자전거 타고 나가면 한 대여섯 시간 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매일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냐 물어보면 성인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서 애 표정이 점점 달라지고 어디 갔냐 하면 성인 학교를 갔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못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치는 그 학교 고통을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더니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아빠 왜 그 때가 아마 3월달 정도 됐는데 아빠, 6월 4일날 아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나 졸업해! 졸업식 하는데 오라는 거예요. 졸업한다! 그러면 거기가 제일 중요하지,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6월 4일이 와서 졸업식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온 사람들이 스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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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살 이렇게 먹은 애들이 고등학교 때, 고2때 마약때문에 학교를 당길 수가 없고, 그랬던 애들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검정고시 시험을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봐서, 합격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 날이에요. 아시겠죠? 한국식으로 하면 창피한 얘기죠, 지금. 그렇죠? 이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다 하버드 졸업했고, 예일대학 졸업했고, 우리 딸이 존스 홉킨스를 졸업했고, 스탠포드를 나왔고, 이렇게 샀는데,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장이에요. 저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왜?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야,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이 차원에서 우리 아들을 보면, 하버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장해, 훨씬 더 장하죠. 제가 졸업식장에 가서, 제가 미국 시민이 되고, 미국에서 오래 살았죠. 스물다섯 때 미국에 가서, 그때가 벌써 25년, 30년을 살았으니까. 제가 미국에 총 4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 사회를 어느 정도 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졸업식에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멋있는 나라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다 가니까 22명이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는데, 다 백인이야. 백인 애들이 있고, 동양에는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창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게 참 나쁜 거예요. 그런 상황에 내 아들과 딸이 있을 때, 우리 아들과 딸들은 더 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건적 사랑이 돼서, 아들과 딸이 좋은 대학 나와서, 아빠가 폼 잡을 수 있을 때는 자랑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국 교포 애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밖에도 못 나가고, 집 안에서 방에만 콕 박혀서, 그렇게 우울증으로 투쟁하고 있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상담 좀 해달라고.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부모가 그 아들을, 혹은 그 딸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한 개들이 안 낳습니다. 안 낳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을 주위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진심으로 좀 기도해달라고.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모가 그 자식을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낳습니다. 저는 그 졸업식 가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요, 그걸 절대로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미국 사람들의 놀라운 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미국 사람들은 본래 기독교적 기초가 상당히 담당한 사람이에요. 조상 때부터.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마약쟁이가 돼도 조건 없이 뭐예요? 사랑한다. 그 얼마나 훌륭한 정신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것 좀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졸업장을 받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장 받고 내려온 우리 아들한테 제가 가서, 너는 아빠보다 더 훌륭해. 너는 나의 영웅이야. 아빠는 아직도 너같은 네가 겪은 그런 고충을 내가 겪은 일이 없어. 아빠가 만약 너같이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난 4년을 보냈더라면, 아빠는 이거를 극복했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 근데 너는 뭐예요? 해냈다고. 너는 이거야. 그래서 너도 알다시피, 아빠, 친구 애들 다 지금 하바드 졸업하고 말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 대학 졸업할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딴 거야. 그래도 아빠는 너를, 네가. 하바드 나온 아들 할래? 너 할래? 그럼 아빠는 당연히 너를 내 아들로 계속 삼고 싶어. 그래서 그 때부터 졸업장을 따드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아빠는 나를 확실히 아들로서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점점 좋아져서 완전히 내 기능이 회복했어. 이건 기적이야, 기적. 아시겠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만큼 내가 망가졌던 아이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걔가 뉴 스타트를 잘 했냐? 안 해요. 정신이 없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기도를 해 줬어. 여러분. 그래서 애는 나중에 부동산 시험도 봐서 부동산 브로커 라이선스 면허 정도 따고 그래서 돈을 좀 깨버려서 BMW도 타고 다니고 아시겠죠? 랜드로바까지는 못 가지만 그때 제가 그 아들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그 4년이라는 기간 그동안은 이게 이 아들의 문제가 영원할 것 같더라고요. 영원할 것 같아. 끝이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끝이 오기 위하여 이게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든 것은 지나가기 위하여 온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힘든 상황이 생기면 이 땅에서는, 이 죄 세상에서는 모든 어떤 것이 와도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령은 여러분의 귀에다 대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게 끝날 것 같아? 웃기지 마. 이거 안 끝나. 자꾸 그렇게 속삭이는 그 부정적인 악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자꾸 믿음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자꾸 절망의 구름통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동안 아무리 절망하고 믿음도 없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은 이것은 지나가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누구에게 매달려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빨리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싶으신 분이다. 그거를 여러분 꼭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투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공개할 수 있어요. 왜? 하바드 나와서 방콕하고 있는 여러분 애들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박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 좀, 우리 딸 좀 만나뵙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렇게 상담하고 그럼 이제 나오려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 박사님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그러면 아 그 아들, 그런 아들을 두고 그런 딸을 두고 창피하다.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철저히 조건적이고 그 아들과 딸이 누구의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 부모, 엄마, 아빠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하여 존재하는데 지금 체면을 세워줄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조건적 사랑이에요. 내 아들과 딸이 나의 체면을 충분히 세워줄 수 있을 때 나는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고 우리 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국 사회에 심해요. 물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성경적 배경이 없으면 그게 너무나 당연히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을 그런 어려운, 힘든 지경에 있는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누구도 힘들어? 부모도 힘듭니다. 스트레스받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빠가 심장마비도 돌아가셨어.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말도 뭐에요? 못하는 사회에요. 왜? 쟤는 아빠 없는 집이에요. 이거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람입니다. 저도 아마 하나님을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영영 그런 상태에서 살면서 여러분, 뭐 많이 받으면서 살까?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그런 지경에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삶으로부터는 이런 생각으로부터는 좀 어떻게 해방을 하셔야 해요. 이게 바로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황.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라는 말은 철저히 조건적 사고방식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조건적 사고방식은 결국 나를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은 내 유전자를 끄고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죽이는 사망의 악령의 세력이다. 에너지다. 라는 것을 일단은 알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사망의 세력 그러니까 생기 반대 사기죠. 그렇죠? 나를 죽이는 그 기운 그 조건적 사고방식의 기운 늘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그 위대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망가진 유전자도 다시 복구시킬 수 있고 모든 꺼진 유전자도 다 회복시켜서 현대의학적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암환자라도 치유할 수 있으신 분이 계시다. 나는 그분의 그런 사랑이 옳다고 생각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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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에너지로 우리가 정말 인간의 능력과 지능으로는 지능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암이 치유될 수 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 수 있다. 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 욕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미워하는 게 쉬워요? 용서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미워하는 게 백배 쉬워? 미워하는 게 자동적이다.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막 기도해야 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성령의 힘을 어떻게 해?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래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의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용서하는 게 맞다. 옳다. 이렇게 되어서 용서가 딱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런 놈을 용서를 다 했냐? 대단하구나. 그러면 내가 뭐라고 간증해야 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정말 기도하고 뉴스타트에서 배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용서가 됐다.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자꾸 아프고 아프니까 두렵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 나는 웃을 거야. 아프고 절망스럽고 두려울 때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사단을 대적해야 해. 아시겠죠?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우리 인간으로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을 지나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맺힐 때 안 지나갈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지나가기 위하여 온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세상에 성경에서는 456번을 반복을 했을까 그런데 왜 우리 한국말은 이거 별로 중요한 줄을 모르니까 그냥 허지부지 번역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는 번역을 하려니 지나가기 위해서 온 것 거찌가 않다는 생각을 해서 번역을 안 했는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은 상당히 사람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에 선입견 그래서 영어성경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영어성경 중에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이 성경이 가장 그 단어 글자 그대로 아주 고지곳대로 철저히 번역하려고 애를 쓴 성경입니다. 오늘이 왜 왔죠?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나가요 안가요? 다 가요. 다 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래서 이 고통도 이 슬픔도 내가 하나님을 꽉 붙드는 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절망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